허벅지 둘레가 얇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성인 남녀 32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자는 8.3%, 여자는 9.6%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남자는 60cm 이상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배 높았고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여자는 57cm 이상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5.4배 높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지선아 교수는 간단한 체격 측정만으로 개인의 당뇨병 위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한다는 점에서 향후 당뇨병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